모든 게 완벽해.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은 처음이야. 작가님의 명작이죠. 죄송해요.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. 한번 대워보시겠어요? 명작?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옆에 바로 있어요. 하이, 함지벨님. 아, 외국분이시구나. 그럼 통역사 꼭 필요한데. 제가 바로 통역사 샤론 초이입니다. 앉아주세요. 지금부터 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베르니 밀착 들어왔어요. 오, 한국말 되게 잘했어. 조용히 해. 시작하겠습니다. 부드럽게 발리면서 촉촉하고 가볍게 밀착됩니다. 내 피부인 듯 섬세하게 밀착됩니다. 가벼운 포뮬러로 부드러운 터치가 적용량 내역이 편안한 피니쉬. 가장 나답게. 가장 나답게 빛나는 피부 환상. 오, 정말 잘 붙는데요? 가벼운데 밀착됩니다. 쉿.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포인트가 중요해요. 포인트가 중요해요. 지베르니 밀착 센스 마스카라. 깔끔 카라. 집착 카라. 조슬림 카라. 마이크로, 파이버로, 나이트럴, 래쉬 전출. 가볍게 밀착되어 내 속눈썹처럼 깔끔하게 연출되는 마스카라예요. 응. 앤 조슬림 브라쉬로 컬링. 눈 앞머리, 꼬리, 언더 속눈썹까지 깔끔하게 컬링. 오, 자연스러워. 이스르네. 근데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? 작가님, 한국에서 진짜 오래 사셨나 보다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피니쉬. 끝났습니다. 대단해. 전시공에서 보던 바로 그 피부예요. 제가 반했다. 색, 겨울, 빛, 모든 게 완벽한 밀착, 존모트, 제품 가져가. 이거 저 주신다고. 계산은 간단했어. 그래도 감사해요, 작가님. 연옥성공. 연옥성공. 색, 겨울, 빛, 모든 게 완벽한 밀착. 한번 되어보시겠어요, 명작?